그만하자. 헤어지자고. 그래서 헤어지기로 했어? 당연히 싫다고 했지. 역시. 세진 조건이 있어. 계약서. 그럼 둘이 관계가 뭐야? 스크린집 안 하기로 했잖아. 되게 갑질하는지. 예방식대로 할 거야. 어떻게 해? 나랑 가짜로 썸 탄 척합니다. 나를 믿기로 질투심을 유발하겠다는 거잖아. 나 저녁 같이 해요. 오늘은 저랑 선약이 있어서요. 한강진. 내가 신경 써야 하는 사람. 다행이네. 작전이 먹힌 거니까. 오 대박이다. 너 혹시 그 사람 좋아했어? 친구한테 고백해본 적 있어? 남녀 사이에는 친구가 오는 거야. 네, 맞아. 얘 넘치고 선치해달라고. 나 사랑해. 설레지만 불안한 사람. 설레진 않지만 편안한 사람. 나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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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윤이. 못 고르게 또. 우릴 consiste. 좋은 visit 옷 실제 dieg은 인수입니다. 두에 쪽. 그러면 자마자 숙วย 모mmorp이 Irruns post에iene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